장애인 복지 의무 전송 채널 복지TV에서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29일까지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교육이 진행되고, 교육 우수자 5명에게는 복지TV에서 인턴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사와의 동행,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 촉진과 취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